안녕하세요 멋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재윤 계획도 찾아요? 네 오늘 간만에 객석이 꽉 찾더라고요 많이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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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절인데 어디 안 가셨어요? 내일 가요 아 저거로 오셨다고 잘하셨어요 잘했어요 아유 잘했어요 박수 좀 드릴게요 내일은 우리 공연 없죠? 네 다들 한마음 한뜻으로 명절을 앞두고 국장에서 또 이렇게 잔치를 벌였어요 너무 즐겁습니다 좋고 너무 기분 좋고 아 반말에 에너지를 그냥 탁 쏟아 며칠이 쉬었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4회 연작으로 공연을 하고 오늘 며칠마리 4일만에 왔나? 4일만이죠? 4일만에 와서 에너지 충만한 상태로 이렇게 또 관객분들 여러분들도 가득 배워주신 뭐 제가 약간 눈으로 딱 보고 그냥 다 쏟아냈는데 에너지가 어떻게 잘 전달이 됐을까요?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뭐 긴 연휴의 시작인데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제가 늘 하는 얘기인데 일은 많이 하지 마세요 일은 네 일은 남자분들한테 시키시고 전도 남자분들 기분 안 나쁘시죠? 일은 나쁘면 개인적으로 찾아오세요 네 악수해드릴게요 어쨌든 네 아프지 마시고 명절 증후군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먼 길 가시는 분들 계시면 운전 조심하시고 옆에 운전하시는 분들 안 졸게끔 많이 말동을 해드리고 식구들이랑 즐겁고 행복한 명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보름달인데 그래서 뭐 한가위 보름달만큼만 행복하게 네 밝게 그렇게 명절 잘 보내시고 저는 이제 또 내일모레 모레 맞나요? 네 내일 모레 또 와서 열심히 칼질을 하겠습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극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고생하셨어요 형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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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물이요 아 네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 Greeks 잘 되었어요 안녕 어휴 아이고 다시